이 동작이 여기가 포인트에요.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세선이 욕심 욕심을 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어느게 포인트라고 되죠? 그렇죠. 거기서 웃음을 끌어내야 합니다. 모니포만 정말 재미있어요. 소용없잖아요. 괜찮아요. 시작. рен 수. 부터! 2. 1. 1. 2. 1. 뭐지? 여기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울다가도 울다가도 욕심 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건 하나 없는데 내 소액소리를 너흘로 얼굴을 맞았을 여전히 감출 수가 없다가 없는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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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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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건 하나 없는데 욕심